가정폭력에서 벗어나고자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한 우간다 여성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우간다 여성 A씨가 서울출입국과 외국인 청장을 상대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4년째 남편의 폭행에 시달리다 2018년 한국에 들어와 난민 인정 신청을 했지만 당국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폭력은 우간다의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여성 차별을 기반으로 한다며 이를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판단해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